이번 또 출연할 가수분은 누구시죠? 아유 각선미 나를 빼고 논하지 말라 정말 각선미의 1인자 한소라 가수가 3부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래로 인사드리나요? 아니 우리 한소라 가수님은 난 도대체 나이 구분을 못하겠어요 가늠을 못하겠죠 가늠을 못해 집에서 제가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봤거든 근데도 활동했던 그 연력과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계산이 안 나와 실물을 보는데도 계산이 안 나와요 하지마 머리아퍼 노즉심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소라 가수님께서도 도대체 요즘 여자 가수분들 왜 이렇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젊어지는 거예요? 거기서 한 사람 추가돼요 누가요? 남자 선우 형 남자 선우 형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향기 나는 곳 옆에 있어서 저한테도 이렇게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남자 선우 형과 함께하는 3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소라 가수님께 3부 무대 내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매가 어째서 한소라 가수입니다 박성미가 아립다운 가수 한소라가 노래합니다 내 몸매가 어째서 불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째서 내 짝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째서 어떠서 아들딸 잘났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어릴때도 탈을 쓰고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 신고 저리 신고 핏고침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철생이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놓다 새꺼춤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철구통 같은 엉덩이가 뭐가 어때서 아들딸 잘낳고 키워가면서 서방님 모시고 잘 살면 그만이지 얼싸 좋다 얼싸고 좋아 내 엉덩이 보아라 이리 신고 저리 신고 핏고침을 추워보자 철구통 같은 내 몸매가 뭐가 어때서 딱한 같은 내 얼굴이 뭐가 어때서 철생이 따로 있나 이만하면 그만이지 얼싸 놓다 새꺼춤을 추워보자 얼싸 놓다 새꺼춤을 추워보자 장미의 계절 6월이 왔습니다 활짝 빈 장미꽃처럼 여러분들 앞날에도 환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노래 자유 한 곡 더 올려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가수 한소라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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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새워도 한 줄 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식히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감정이 식히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라 화분 속 꽃은 싫어요 그대를 위해서라도 약속이 없는 만남은 향기가 없는 꽃이야 까만 밤을 새워도 한 줄 씨를 못 써도 나만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싶어요 감정이 식히는 대로 자유롭고 싶어 사랑을 위해서라도 뜻없이 웃지 않을래 이별을 앞에 두고도 서럽게 울지 않을래 서럽게 울지 않을래 바래